자, 바캉스에요. 바로 써먹는 칭점만 모은 뭐, 칭점만, 장점만 모은 스페셜 소식 네, 그래서 항암, 호르몬, 유방암 지금 전단계 통합암, 여성통합암 초경증, 그 다음에 90세도 신암치료비, 톱나암플랜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8월 하나 이슈 시그니처 여성보험이죠 항암, 호르몬, 드디어 항암, 호르몬이 보장되나요? 유방암 수술 시 타목시펜이죠 우리가 유방암 수술 받으면 네, 거의 5년부터 10년을 의무적으로 약을 복용해요 타목시펜, 그래서 이 호르몬 치료 시에는 최대 3천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암, 특정 치료비 2천만원 암, 특정 항암, 호르몬 약물허가 치료비 1천만원 최초 1회한 그룹별 아니에요 유방암만으로도 최대 4회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업계 유일하게 항암, 피로여부 판단이 재발류 예측이 되고 유방암, 예우 예측 검사비까지 그리고 5대의 용종 400만명 시대죠 여성통합암 그래서 암, 진단비 따로따로 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8월 하나 이슈에요 하나가 3퇴노, 그래서 라이프 플러스 3회노, 초경증 간편으로 예외 질환을 운영이 돼서 백내장, 대장용종, 위용종 거기다가 염자, 그리고 작은 근종까지 그리고 난소낭종, 중이염, 충수염, 대상포진 난소, 과다자극, 임신, 출산에서도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하나손해보험 3퇴노, 간편보험 한도 좋고요 통합암진단비 최대 1억까지 뇌혈관 허율성도 최대 3천만원까지 신암치료비도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하나, 간편보험 보험료도 좋으면서 보장 내용도 좋기 때문에 역시 거기다가 최대 50%까지 절감이 되고 보험료 할인까지 그래서 역시 잘 팔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유방암 넘사벽이죠 그래서 넘사벽 보장이에요 유방암 약 4분의 3은 호르몬치료 그래서 특정 항암한 호르몬 약물허가치료비 천만원 보장이 되고 암 특정치료비 결합 암수수비와 호르몬치료시에 최대 3천만원까지 나온다는 거 자, 암진단의 진화에요 예전에 진단비 받았으며 최초 1회 하도록 지금은 부위마다 13번까지 각각 받을 수가 있고 유방암 타입별로 지금 여러가지 4가지로 지금 진단별로 유방암만으로도 4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4가지 타입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 다른 타입으로도 재발리돼도 전입까지 재발까지 그리고 통암, 암진단비 세트 가입 시 유방암만으로도 최대 5회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유방암 넘사벽이에요 그래서 전조증상 진단비, 수술 유방암 예우예측검사 배탈적 사용권이죠 그리고 항암치료 또는 호르몬 치료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온코타입, 맘마프린트 예, 실손우료비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충분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으시면 좋으실 것 까습니다 자, 유방암 넘사벽 플랜이에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전조증상 유방바늘 생검조지 그 다음에 특정 유방변명진고 흡입절제치료비 20만원, 50만원 여기서 얼마 안될 수도 있겠지만 유방암 A타입부터 D타입까지 각각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예우예측검사 유방암 예우예측검사비가 특정 유전자 검사 1회 안으로 3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암 특정암 그 다음에 암 특정유산 포함 진단 후에 종합질병 특정지로빈까지 이렇게 같이 넣으셔도 보험료가 40대 50대로 2만 9천밖에 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양성종량 빙사된 일각이죠 대장암 약 20만명 대장용종 약 200만명이에요 5대 양성종량 약 400만명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양성종량 걱정은 곧 암의 걱정이죠 그래서 5대 양성종량 대장용종 유방암 양성 위용종 그리고 밑에 자궁근종 이 모든 부분이 암에 발생되기 전조증상이라고 하죠 암으로 진화되며 대장암 유방암 갑상소암 위암 자궁암 따로 보장이 되고 시그니처니까 자궁암과 난소암 생식기암은 따로따로 여성통합암 보험에 같이 13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 둘 중 하나예요 전이가 발생되었다면 전이가 걱정되거나 전이 발생 암진단 환자가 47% 암진단 환자가 전이 걱정이 53%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보장 전용 통합전이함 플랜이 나왔고요 바로보장이 가능해요 연계조건 없이 그래서 감행 면책 없이 여성통합전이함은 2000만원까지 나머지는 짜자구질하게 보장을 그래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 우리나라 30%는 대장용종 35세 이상 여성은 자궁근종이 50% 와 둘 중에 한 명은 자궁근종 진단받네요 가임기 여성은 40%가 난소 낭종을 진단받고 있다 대장용종 수술도 자궁근종 수술도 진단받아서도 하나 삼태노 치료 종교 후에 즉시 인수가 가능하고 알리사항은 이번 수술만 고지하시면 가능하다는 것 주로 주요 예외 질환이에요 백내장 대장용종 위용종 염자 인대파열 자궁근종 자궁양성용량 난소난종 골반염 난관 난소염 그리고 중이염 충수염 대상포진 난소 과다자극 임신 출산 관련 질환 이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암은 간편 한도는 종합형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화 암진단비 1억 내열요가 3천 허율성 3천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60세까지 그리고 보험료를 대폭 낮췄기 때문에 90세까지 암특정치료비 종합병원 암특정치료비 1억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보장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문나 암플랜 355 고지는 305죠 예 또 지금 원래 7월 말까지였지만 한 달 더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지는 305 하지만 보험료는 355로 가장 저렴한 간편 보험이죠 중간에 0은 2번 수술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 2번 수술만 안 했으면 간편한 355 보험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대질환 예 강경화를 알았다면 그래서 3년간인 355 보험으로도 매우 저렴하게 터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슈로 가득 채운 하나 운전자 보험 여러가지가 있죠 11등급 100만원 자산은 한 30인가 40인가 얼마 안나와요 아직까지 100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형사비금 최고한도로 보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뭐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될까요Здest 유지 말씀드ierz 냄وم 코로나家 필요 друзей 수술 로아 아멘 ます 로아 로아 pals 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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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